안녕하세요.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본 해안 동쪽에서 쓰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 지진의 특징은 연안부에서 멀리 떨어진 먼 앞바다가 진원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큰 흔들림이 관측되지 않아 방심하기 쉽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7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1분에 쿠리열도에서 규모 6.3의 강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아우모리현 이와태현 미야기현의 살리쿠 지역에서 강한 대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발생 위험이 크게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후쿠 지방의 사상 최대 규모의 9.0 해저 지진으로 약 1만 8,426명이 사망 실종됐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1년의 규모 4.0 이상의 여진만 208회 발생하며 고통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3월 11일 도후쿠 지방의 대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도 1년 동안만 규모 4.0 이상의 여진이 200여 회 발생했습니다. 특히 일본 해안 동쪽에서 쓰나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7월 13일 화요일 오전 9시 31분에 쿠리열도에서 규모 6.3의 강한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아우터라이즈 지진의 특징은 연안부에서 멀리 떨어진 먼 앞바다가 진원이기 때문에 육지에서는 큰 흔들림이 관측되지 않아 방심하기 쉽고 그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일본 해구의 동쪽을 진원으로 하는 아우터라이즈 지진은 진원이 육지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흔들림은 크지 않지만 해저가 상하로 크게 움직여 해일의 규모가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2006년 일어난 규모 8.3의 쿠리열도 해역 지진이 일어난 지 2개월 후 일어난 2007년 규모 8.1의 쿠리열도 해역 지진이 아우터라이즈 지진이 발생을 했었으며 2021년 7월 13일 발생한 쿠리열도의 규모 6.3의 아우터라이즈 지진 이후 일본 살리쿠 지역에 큰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이니 살리쿠 지역 특히 부호쿠 지역에 살고 계시는 교민분들은 당분간 각별한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본 기상청의 지진 뉴스를 꼭 보셔야 하십니다. 또한 곧 일본 도쿄로 큰 태풍이 들이닥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